내년 1월 유원지 지정 20년을 맞는 북항 유원지에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물 제도에 의해서 유원지 해제를 기대하고 있는데, 명확한 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유원지로 재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규제라는 겁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유달선 어민동산 아래 북항 유원지 미라. 총 면적 20만 3,221제곱미터, 소유자는 4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05년 1월 유원지 지정 이후 지난 2020년 면적 변경만 있었을 뿐 별다른 조성 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라면 내년 1월 지정 20년을 맞아 북항 유원지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 지구 지정이 실효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목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해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토지 보상비는 354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되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기반 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민간투자협약이나 추진 계획 없이 유원지 지정만 연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주민설명회가 생략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항 유원지 재지정은 사실상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목포시는 북항 유원지의 관광시설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여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